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하시다가 안되면 시험장에 큰닝페이퍼라도 만들어 가야 돼 큰닝페이퍼 만들 각오로 열심히 하다 보면 보통 수험생들이 대가리는 다 기억나는데 무슨 대가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가리 몰라도 적어놓고 무슨 대가리인지 찾아보는 게 더 빠르죠 그래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6 17 18 19 20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 내드린거 행정처분 비교정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내드린거 보시고 칠판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54번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죠 그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증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절차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입니다 자격증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죠 그래서 이것만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 도지사죠 따라서 자격 취소 자격증지 모두 다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는 모든 것은 줬던 사람이 빼앗고 뿌린 자가 거둔다고 했습니다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자의증 준 사람이 자의 취소하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합니다 누가 해 줬냐면 등록관청이 해 줬습니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입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고 자격증지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대상이고요 업무정지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대상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청문은 들을청 들을문 듣는걸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치소 세 개만 청문을 합니다 들을청 들을문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격증지와 업무정지는 청문한다는 말 없고요 그러면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의견 진술기회 또는 공청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기회는 부여해야 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견 진술기회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 하나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자격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는데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 규정이 없고요 다만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 적발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줘야 된다고요 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다만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고 보고하는 규정도 없다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자격 취소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등록 취소도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자 취소 3개라고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없지만 매수 신청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 51번에 32번, 33번, 34번에 있네요 34번 밑줄 치세요 34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되니까 7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2, 33, 34번에 있습니다 51번에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거 취소 3개만 7일 이내에 반납한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는다 재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46번에 동그라미 6번 업무정지 제척기간 즉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합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못한다는 규정 있죠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고 3년 동안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니까 보조원으로 취직도 못하죠 두 가지입니다 3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없고요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합니다 자격증지는 자격증지 기간 동안 법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증지 6월 이하의 자격증지인데 만약 6개월 자격증지 처분을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6개월 안에 다른 데 가서 그만두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도 3년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3년 안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등록이 취소돼도 3년 안 지나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더라도 취직하거나 개업은 못하겠죠 그런데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면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직하거나 개업은 안 된다 3년 동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 5번은 46번에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 기간 동안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할 수 없고 다른 데 가서 개업할 수도 없습니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취소는 지금 현재 지정을 받은 업체는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현실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 취소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 재량 반대말인데 재량 행위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속 행위는 재량 행위의 반대말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기속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재량 행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여덟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재량 행위도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 정지 거래정부 사업자 지정 취소는 모두 재량 행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 사유 보겠습니다 처분 사유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 17, 18, 19번 20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고 받고 집행이 유예되도 자격 취소됩니다 집행이 유예되도 자격 취소됩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되면 자격 취소가 안됩니다 선고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진역형입니다 부양 지역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사유 우리 서브노트 56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노트는 다른 선생님도 이 교재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법조문 순서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제 암기 방식이 아니죠 그냥 5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1번 6개월짜리 동그라미 하면 1번 6번 7번 3개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드린 프린트나 또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9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2중 2중 검인 확인서 이렇게 6개월짜리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구체적 기준까지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6월 이하라고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는 왜 이런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6월 이하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다 보면 어떤 공무원은 누구는 6개월 하고 누구는 3일 업무 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두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험에 이거 대통령령X로 출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을 두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9개월에서부터 6개월에 3개월을 더하면 9개월 3개월을 빼주면 3개월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6월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토교통 무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이 뭐냐면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금지 행위하면 구체적 기준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보셔도 되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 보셔도 되고 서브노트 56페이지 맨 밑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4 해부 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금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부금하는 걸 해부라고 하잖아요 사람 두 번 죽인다고 해서 웬만하면 해부 부금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해부를 결의했다 부금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소양 없는 거 교양 없는 거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자 해가 뭐냐면 법인의 해산 사망입니다 해산 사망 옛날에는 해산 사망은 등록 취소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폐업신고하고 등록증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고 없는 사람이 폐업신고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죽고 없으면 통계는 지워야 되잖아 개업공개사라는 통계에서 법인이 해산하는 거는 개인이 죽는 거하고 같은 거죠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서브노트는 57페이지에 있는데 이 57페이지에 있는 순서하고 달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나 또는 17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안기 프린트 17번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만 다릅니다 서브노트하고 17페이지에 보니까 이중 겸임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자꾸 암기 자꾸 반복하면 암기가 됩니다 언어도 반복성 역사성 있죠 이 언어가 우리 말하는 게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암기하다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죠 임치 상취 임등취 상등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같은 이중이란 말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한 경우 법인은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이 여섯 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이동용이 한 파라솔 천막 등 임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고 보정설정은 해놓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였죠 그 다음에 정보를 7일 이내 전속중개기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두 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 전속중개기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7일 이내 정보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공개한 경우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단 2 플러스 1 절대적 주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 플러스 2죠 2 플러스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휴업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고요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위 가태료죠 그 다음에 등록기준미달 등록기준미달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미달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사유입니다 업무정지사유 우리 서브노트 59페이지에 보니까 구체적기준이 오른쪽에 6개월인걸 동그라미해보면 1번 6개월이고요 구체적기준 그 다음에 4번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해서 5개가 6개월 동그라미해놓으시고요 15번 1개월 세모 삼각형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9개는 모두 3개월입니다 구체적기준이 따라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0번 오늘 내드린 프린트도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해보면 순서가 우리 서브노트하고는 달리 구체적기준이 6개월짜리부터 먼저 해놨습니다 6개월짜리 5개부터 결정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이게 6개월입니다 구체적기준이 그 다음에 확인 계약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것 계약서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거인전 음명기 3개월이고요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무거운 순서대로 서브노트하고는 달리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결이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 즉 고용인이 있으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개업공개사는 6월이야의 업무정지고요 공이 뭐냐면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난리나지 않거나 계약서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난리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것 등등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을 때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죠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시도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이를 할 수 있죠 원칙 그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구체적기준 3개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기준은 3개월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을 우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기준 1개월입니다 이 구체적기준 범위인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앞에 자격정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체적기준 6개월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 그러면 공무원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즉 널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6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 공의림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 암기됩니다 15개 시험 두 문제 나옵니다 이 표에서 그 다음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8번에 나와있네요 8번 8번에 보니까 부 운증 일 해 부 운증 일 해 입니다 일 해 1 아랍의 숫자 1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이하의 가태료도 부과합니다 정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 할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지정 이나 천만 이하의 벌금에도 차합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 인데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노트 60페이지입니다 3번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게 2006년도에 도입됐는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1년간 정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행정처분 피하려고 폐업해도 사무소 이전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읽어보고 다시 질판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의 지휘 성계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휘를 성계한다 중과기록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성계된다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치났습니다 처분일 대신에 폐업일 액수로 출제됐습니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성계됩니다 61페이지 위반행위의 성계인데 1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역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 2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폐업신고전의 업무정지 사유는 1년이 초과되면 성계되지 않습니다 2번 행정처분효과의 성계 등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성계 등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돼도 그냥 개인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 해산해버리고 그러나 지금은 그 규정이 성계되는 게 대표자에게 성계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법인 등록 취소돼도 3년간 개인이름으로도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모든 부분들이 이게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험에 물론 출제는 됐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될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청문도 하고 하니까 취소될 걸 스스로 알죠 그래서 취소되버리면 3년 동안 개업이 안되잖아요 취직도 안되고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폐업했다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년이 있다가 다시 재등록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폐업해버리면 다른 구에 가서 바로 등록해도 몰랐어요 끝이었어요 등록 취소 당하려고 하면 그러나 지금은 재등록을 하면 폐업신고 전의 개혁공개사의 지위가 생계되기니까 폐업신고 전에 뭐였어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죠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취소를 합니다 절대적 취소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법제 1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만약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만큼은 빼준다고 되어 있어요 3년에서 그럼 폐업기간 1년을 빼주면 몇 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년 지나면 벗어납니다 곧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잔머리 굴려서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2년 지나면 결국 합하면 3년 지나야 되는 게 똑같다고 공정한 사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읽어본 내용이 다 있습니다 폐업기간이 만약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취소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폐업기간 3년을 빼주버리면 결국 0이 나오잖아요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본 게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폐업기간이 3년이 넘었다는 건 제값을 치른 걸로 보고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되기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폐업하기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업무 정지는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 업무 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했다면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 지인이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용인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확인설명 위반으로 업무 정지 3개월 당했어요 세입자한테 다가구주택 선순위 세입자 있는 거 설명 안 해가지고 경매 업무 가서 배당을 다 못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배당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개업 공개사한테 1800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30% 368 30%에서 18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한 업무 정지 3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계약 한 건 하려고 하면 사기꾸나 내 보증금 떼먹고 또 누구한테 사기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업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손에 입힌 게 있으니까 고소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자꾸 업무 방해를 하니까 폐업을 했다가 업무 정지 기간 폐업을 해버리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손님이 그래서 3개월 지나서 다시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등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죠 다시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업무 하려고 하니까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개사의 지위를 승리하니까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3개월이었으니까 다시 등록해도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돼요 폐업해버리면 만약 1년 안 지나서 다시 등록해버리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개사의 지위가 승리되니까 지금부터 3개월간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이 부분이 어렵긴 한데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문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두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62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맨 위에 출제된 걸 보니까 25회 때 나오고 29회 때 나왔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많은 내용에서 시험에 이 정도 나왔으면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제도와 협회가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하면 출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 안 중요한 편이에요 지금 행정처분 이거는 두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두 문제 반드시 그런데 협회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6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제가 밑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의증만 땄다고 무조건 협회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안 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없죠 협회 가입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자의증만 땄다고 협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협회에 그냥 폐업해버리니까 자동 폐업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미 회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폐업해버렸기 때문에 폐업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잖아요 폐업 신고 사실을 그래서 협회에서 다 알고 아예 자동으로 탈퇴 시기 버렸는지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 아이디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의증만 땄다고 협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협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설립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의무가입주의 협회 무조건 등록하면 협회 회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의무가입일 때는 1999년 7월 1일 되기 전에 개업한 사람들은 회비를 100만 원 냈어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니까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회비가 50만 원이에요 옛날에 제가 한 15년 전에 옛날에 할 때는 협회 회비를 안 받았었어요 자율화가 되고 나서 그러다 지금은 50만 원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새로 가입하려면 저같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회비 따로 안 받더라고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50만 원이라는 거 50만 원이고 한 달에 6천 원씩 월 회비 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단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개업을 한 사람만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번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2번 개업 공개사를 사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고 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단체가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조문술을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또 공개사법에 한 번 더 열거해야 되겠죠 그 법조문술을 법전 법조문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준해서 적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적용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준용이 그 다음에 2번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사법인 국가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입법주의는 인가주의고 이미 설립주의입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가라는 말은 공개사법에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인가밖에 없습니다 인가를 안 받으면 효력이 없죠 인가는 인가는 효력요건입니다 이미 설립주의입니다 강제 설립주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대됐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받으면 협회는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 받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 자연인은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잖아요 숨을 쉬는 자연인은 자연인이라고 하니까 MBN에 나오는 거 산속에 사는 사람이 자연인 아닙니까 이러던데 산속에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고 그거는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는 산속에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지만 민법은 그냥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자연인이에요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죠 회사 그래서 인가 받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므로 설립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 시험에 그런 게 출제됐고요 이번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그게 보니까 표를 보면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원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발기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협회 창립 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서울에서만 몽땅 다 참석하면 안 되고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광역시 및 도는 우리나라의 15개죠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빠져나갔으니까 물론 세종특별자치시는 여기 제외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그 중에서 광역시 및 도는 15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하면 총 400명은 와야 될 곳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이 30명하고 20명하고 숫자 비교하라는 이야기죠 이 30명은 어떻게 함께하라고 했어요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돼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63페이지 3번 협회의 구성과 기관인데 협회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부지회는 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공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시라고 했을 때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광역시가 아니라도 지금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가 광역시 아니면서도 우리나라에 4개가 있어요 가장 많은 데가 수원시 120만명입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4군데는 100만명이 넘어요 인구가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럼 수원시에 구가 4개가 있는데 울산에 아마 5개군가 있을 거예요 그럼 4개 구가 있으면 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회를 시공구에 두는 걸 지회 시도에 두는 걸 지부라고 하죠 그래서 지부지회에 시도에 지부를 시공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시도에 지부를 두 개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는 지부를 4개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지회는 둘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4번 협회의 업무부터 63페이지 4번 협회의 업무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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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